저 그렇다면 인사 안 해도 돼요. 가장 특히나 생김에 따라서는 달라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약간 일자 눈썹이거든요. 숱도 많으신가요? 숱이 많고 눈썹이 약간 여기 끝이 둥글고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 살짝 여성스럽고 좀 성숙해 보이고 약간 이렇게 일자고 각이 있으면 좀 어려보이는 것 같아요. 쓰리랑 부부의 반납하신 눈썹이 일자였는 거 같겠죠? 그리고 피부를 얇게, 본인 피부가 보이게 화장도? 네, 그래야 어려보이고 얼굴도 더 작아 보여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피부가 막 푸석푸석하고 뭔가 가볍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화장솜에 스킨 같은 거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붙여놓은 다음에 그냥 조금 있다가 이렇게 띄시면 갑자기 피부가 되게 깔끔해진 기분이 들어요. 가벼워지고 박은혜 씨를 뱀파이어로 만든 피부관리법 당장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라면 이상도 빠질 수 없죠? 50대 동안 의사, 함익병 의사선생님 붙잡고 그러시는 것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원래 의사예요. 자기야, 백년선생님의 국민사위 최근 필링캠프에서 피부관리법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피부 나이로만 제가 한 몇 살쯤으로? 서른... 한 둘? 피부는 좋으세요. 진짜요? 근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동안 하면 거리가 있죠. 제 동안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걸까요? 일단 피부검사를 받아봤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리얼하다, 정말. 진짜 리얼하다, 정말. 평균이 한 8일 때... 그런 거 같은데. 유전 터졌네, 아주 그냥.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기름인데 그거는 많지 않아요. 이 동안 피부에 조건이 있다면... 사람들이 동안 동안 그래서 의료 보기는 것만 찾는데 사실은 의사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건강한 피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 상식 과연 맞는 걸까요?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운동을 많이 하면 모공이 넓어진다. 잘못된 얘기죠.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공하고 땀구멍, 털구멍하고 땀구멍은 전혀 다른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모공이 넓어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얼굴이 당기면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얼굴이 당기면 건성이죠. 얼굴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면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건성 아닐까요? 당기니까 이렇게 막... 그게 다 지성피부가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모공이 넓고 여드름이 잘생기고 각질도 잘생기고 얼굴이 당긴다. 자꾸 여기에 뭘 발라야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 피부는 내부의 건강이 바깥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속이 건강해야죠. 한밤에도 동안 두 분 계시잖아요. 바로 여기! 그죠. 윤두현 씨 때문에 괜히 제가 노안으로 보인다니까요. 하하하하 저 얼굴에 돈 들인 거 없어요. 하하하하 아니, 타고난 걸 어쩌라고요라고 여기 써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꺼져. 하하하하 돈 들인 거 없는 게 더 믿습니다. 네, 다음 이슬 씨. 연령대가 이렇게 다른 네 분이 이렇게 친할 수 있을까요? 오글오글 애정 표현이 과했던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아, 영화 깡철이군요. 진짜 잘하고 있고. 깡철이의 돌아온 유아인. 천진 남만도 하시네. 벌써 이렇게 귀엽다고. 깡철이 천진 남아나 엄마 순희 역의 김혜수. 네, 그러고. 깡철이. 카리스마 넘치는 조직 보스 역의 김정태. 깡이생이. 깡이생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부인이었던 김태희 씨하고는 연락을 하시나요? 네, 종종 아주 가끔합니다. 아주 가끔? 최근에 언제 했어요? 최근에 몇 주 전에 한 것 같아요? 좀 이따 전화번호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김태희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엄마가 좋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아인 씨가 보기에는 잘생긴 배우가 한국에서 누구라고. 선배님. 존경합니다. 결성, 결성 그런 느낌이에요. 사원생활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굉장히 키고 푸시고 멋있으세요. 룩도 좋으시고 스타일도 좋으시고.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장받지 않은 것 같아요. 반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우리 유아인 씨가 엽기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시청자들한테 깜짝 재미로 한 번. 정말 매력있죠? 그럼. 엄마. 엄마 이번에 생일에 아들 선물 받고 너무 진짜 감동이었는데. 내년에도 백 꽉꽃다발 기대하시고요. 백도 사줄까요? 아니요. 엄마를 위해서 애교 한 번 부려줘. 진짜 아들 봐. 이게 나를 잘 할 수가 없죠. 빨리. 아니요. 학습을 할 수 없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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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국민엄마 김혜숙 씨입니다. 떡과 게장을 자주 보내주시는데. 저 말고 또 보내준 남자 배우들이 있다면. 아 질투나죠. 없어요. 아니요. 저는. 사랑만 받았어요. 아. 서운하셨나 봐요. 아직 따님. 오ijn 상inger boot 399g 4 fair. 감사합니다.